저는 탑툰을 봐줘 아 탑툰 좋지 탑툰? 탑툰은 뭐예요? 탑툰이 뭐냐면 성인들의 만화 그치 작품들이 있는 거죠 야한 만화? 만화라기보단 작품들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줘 스토리충이라 스토리충 중요했을때 아아 오케이 굳이 그런걸로 그게 아니지 끝이라고 해야 끝인가든 피님도 한번 봐보세요 아 아 추천해주시면 저 그 옆집여자 재밌게 봤는데 아 옆집여자요? 아 아 제목부터 노년동 로맨스 요리 살 생일에도 한도 몰랐군 파스 파 세게 된 독서 독서토론이네 독서토론 흠 흠 흠 흠 제 보행 액 액 액 액 액 액 감사합니다.